우리같이 신나게 놀아볼까? 보고, 느끼고, 만지고 온몸으로 즐기는 거품 놀이 신개념 놀이 클렌저 포밍포밍 스노우버디 이미 SNS는 솜사탕 클렌저로 화제 집중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 스노우버디 강남해에서도 스노우버디가 떴다! 시선 집중 왜 스노우버디일까요? 첫째, 스노우버디는 언제 어디서나 거품 놀이가 가능합니다 누르는 순간 거미줄처럼 쭉쭉 발사되는 풍성한 거품 눈처럼 보송보송, 솜사탕처럼 말랑말랑 부드러운 거품만으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니까 동그랗게 뭉쳐보고, 길게 쭉 이어보고, 콕콕콕 찔러보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새롭게 언제 어디서나 상상하는 대로 표현해보세요 둘째, 스노우버디는 안전합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물만 닿으면 뽀득뽀득 바디클렌저로 변신 싹 녹아 없어지는 거품 직접 몸에 닿는 제품과 성분도 꼼꼼하게 스노우버디는 합성 방부제 무첨과 유해 성분 노! 천연 유래 성분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디워시는 물론 샴푸로도 오케이! 셋째, 스노우버디는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구름처럼 가볍고 솜사탕 같은 거품이 펑펑펑!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거품 놀이가 가능합니다 여럿이서 모여도 친구와 사이좋게 놀고 나만의 놀이로 하나의 게임으로 스노우버디 하나면 놀이 준비 끝!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하는 신기한 촉갓 놀이 주말에 아빠와 함께 즐기는 재난 거품 놀이 워시 제품으로 함께 사용해보세요 신나고 재미있는 일명 솜사탕 놀이클렌저 스노우버디 스노우버디 뒤통을 드리는 가격 29,800원 딸기향 파우더향 또는 딸기향 수박향 좋아하는 향으로 선택해주세요 잠깐! 딸기향, 파우더향, 수박향을 모두 즐기고 싶다면 7,000원만 추가하세요 세 가지 향 모두를 드리는 가격 36,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콧감이 되게 말캉말캉하고 물캉물캉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목욕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하나, 둘, 셋, 발사! 꾹 누르는 순간 풍성한 거품이 마구마구 펑펑펑 눈처럼 보송보송, 구름처럼 말랑말랑 우와, 달콤한 향까지! 스노우버디 또 정말 신기하다! 손 위에서도 물 위에서도 처음 모양 그대로 거품이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오늘은 또 어떤 놀이를 할까? 상상하는 즐거움! 그림 그리기, 높이 높이 탑 쌓기 놀이 친구 만들기까지 매일 새롭게 아이가 스스로 만드는 다양한 놀이 목욕시간마다 한바탕 전쟁이었던 우리 아이도 스노우버디만 있으면 오케이! 손주면서 씻기기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졌어요 거품이 몸에 닿아도 천연율의 세정 성분이라 안전하게 합성 방부제까지 무첨가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물이 닿는 순간 사르르 오일이 둥둥 뜨거나 손에 남지 않고 깨끗하게 물에 녹는 안전한 세정 거품 따로 씻을 필요 없인 놀이와 목욕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신개념 놀이클렌저 스노우버디로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느끼고, 만지고 온몸으로 거품 놀이를 즐겨보세요 스노우버디 두 통을 드리는 가격 29,800원 딸기향 파우더향 또는 딸기향 수박향 좋아하는 향으로 선택해주세요 잠깐! 딸기향, 파우더향, 수박향을 모두 즐기고 싶다면 7,000원만 추가하세요 세 가지 향 모두를 드리는 가격 36,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ĩ Penel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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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